스타크롬이 중요한 건 모두가 알 것이고, 오늘도 바쁜 엄붕이를 위해 설산 스타크롬과 레시피 파밍을 간략하게 알아보자. 핵심만 요약하면 이거만 보면 된다. 현생이 바쁜 엄붕이를 위해 레시피와 전망 포인트를 한 땀 한 땀 표기했는데, 현재는 시즌 1단계까지만 오픈된 상태라 추후 정보는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다. 그래도 설산을 아직 안 해본 뉴비를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, 이처럼 설산에 새롭게 추가된 레시피도 있고, 설산 곳곳에 전망 포인트 업적이 생겼는데, 최초 발견 시 200 스타크롬을 준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지상으로 총 30개의 전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, 30개를 모두 완료하면 총 6,000 스타크롬이다. 퀘스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전망 포인트도 있지만,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은 찾는데 어려움도 있었기에 영상을 만들어 본다. 설산의 스타크롬 획득 방식도 앞전의 서버들과 동일하며 다른 게 있다면, 시즌 2단계부터 잿더미 해변이 오픈되고, 필드보스 엔드브링어를 소탕하면서 스타크롬을 수령하는 방식이다. 새로 추가된 무기장 신구인 듯한데, 위치는 이곳이다. 예전 서버와는 다르게 화이트 파이크가 낚시터마다 중복 구매가 되지 않았다. 이 말은 설산이 아니면 화이트 파이크 중복 구매가 되기 때문에, 냉참치 성급을 올려서 나중에 보라무기랑 설계 전환 해먹으면 된다는 의미다. 기분 타신 듯한데, 화이트 파이크는 여기 낚시터가 가장 잘 잡혔다. 낚시로 물론 뱀장어도 잡을 수 있었지만, 설산에서는 낚시로 해파리를 잡을 수 있다. 내가 잡는 건 다 왜 이 모양이? 이번 영상도 좋아요만 한번 부탁하고,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